꼬리야, 꽁지야 꽁꽁주 꽁지, 꽁지 뭐하시나? 어묵, 당분간 날 찾지 말아줘 대체 뭔데 뭔데? 김꽁탄, 흉아 아임패 뿜뿜 중이다 방해하지마 꽁꽁튜브 친구들, 아임패 뿜뿜이 궁금해 나만 알고 싶지만 알려주겠어 아임패 뿜뿜은 말이야 오늘 하루 나의 생활을 기록도 하고 정보도 나누며 꿀같은 이벤트도 하고 포인트를 쌓아서 선물도 받고 일석이조 아니고 일석삼조사조 아니 더더 알찬앱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말인데 꽁불어내는 포인트로 예쁜 그립톡과 스티커 받았지롱 재미있게 놀고 선물도 받고 이벤트 참여까지 우리 같이 해볼래?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김꽁지 그렇게 재밌냐? 어멈 나도 해볼래 요래요래 너무 재밌잖아 꽁지 이 자식 자기 혼자만 즐겼던 거냐 가치의 형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공공큐브 공공큐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り